안녕하세요. 이델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성멸절이 끝나고 나서 국내 증시가 굉장히 핫하게 올라가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명절 연휴로 휴장일 때 나스닥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물론 오늘은 좀 쉬어가긴 했지만 전일 반도체 관련지들이 굉장히 크게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들 연출을 했습니다. 오늘 단연 화두였던 업종도 분명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좀 실적과 대비해서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부진했던 모빌리티 섹터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 연출을 했는데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식 소각 공시를 했고요. 실적도 잘 나올 거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모빌리티에 대한 수급, 매기를 좀 살려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특히나 전기차의 익스포저가 높은 배터리 셀 기업들을 포함을 해서 양극재, 응극재, 소재 기업들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연출했고요. 아무래도 소재 쪽에 대한 순환매가 돌고 나서 섹터 내 순환매가 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장비 쪽 기업들도 실적이 좋은데 재없이 주가가 하락한 기업들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고 모니터링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증시는 어느 정도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굉장히 강하게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증시에 대한 피로감,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양일간 예정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죠. FMC가 예정이 돼 있고 그 전까지는 FMC 연준위원들이 발언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고 특별한 이벤트 또한 없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좀 얘기를 드렸지만 지난주에는 좋은 종목을 담는 시즌이었고 이번 주와 FMC 발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수익 실현하시고요. 현금 확보를 통해서 피로도한 누적으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이나 가격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오히려 열심히 실적이 월등히 좋고 기술적 유치도 훌륭한 기업들 사는 타점이 되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 뉴욕 중시라든지 환율 유가 등에 대해서 시황 브리핑 내용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널 추가를 해주시거나 또는 노란톡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되시고요. 기술적으로 위치 좋고 실적이 월등히 좋은데 주가가 싼 겹 공부하실 수 있게 올려놨습니다. 많이 많이 오셔서 스터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저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와 참여 코드 번호 알려드리니까요. 비용 부름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많이 많이 오셔서 변동성이 큰 시장에 실적이 좋고 기술적 위치가 좋은 기업들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고 어떻게 발굴해내는지 방법들 그런 인사이트들을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학주 시즌 24번째 강의 매매기술편 강의 제목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단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바로 눌림목 그렇죠? 시대가 한번 문질되다가 눌러주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눌림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동평균선 그동안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눌림목에 대한 부분 설명 드리고 플러스 알파 저희는 항상 실적과 같이 사례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오늘 50분 동안 좀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밑에 부제를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단기 입형선 한번 좀 줄을 그었고요. 그리고 나서 중장기 입형선 이 두 개를 나눠서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따 제가 눌림목 자리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기 입형선이 올라가다가 눌러줄 때 하지만 중장기 입형선 위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돌아가는 입형선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주가는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들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동안 이동평균선 강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이동평균선 그동안 강의 드린 내용은 이 눌림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많이 강의를 드렸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강의 수강하고 싶으시거나 펀더멘탈 분석, 지금 하고 있는 기술적 분석들에 대해서는 채널과 노란통, 아까 서두에 설명드려서 추가해 주시면요. 제가 그동안 했던 강의들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업로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매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 분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수가 지금 저점 대비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기업들은 실적이 무난한 기업들까지 포함을 한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장기 입평선까지 캔들이 올라온 상태고요. 일전에 설명드렸던 고점은 그대로이지만 저점은 높아지는 상승형 삼각스러운 패턴을 대부분 기업들이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장기 입평선까지 주가가 지금 올라오지 않았다는 건 해당 종목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적자 기업이 아닌지 또는 재료 테마에서 급격하게 올라간 종목이 아닌지에 대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는 기업들 강의에 기억나시나요?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대부분 합니다. 실적이 무난한 기업들까지. 하지만 2차 반등은 제가 두음절로 얘기를 드렸죠. 바로 실적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반등은 실적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료와 테마로 인해서 주가는 급등할 수 있지만 이 주가를 버티지 못하고 내려온다는 거죠.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실적이 되는 거고요. 만약 상승형 삼각스런 패턴에서 고점 부근에 있는 주가 자체가 적정 주가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기서도 본절가 매도라든지 수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적정 주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싼지에 대한 저평가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최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지금 현 글로벌 뉴욕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 투자하기에 최고의 난이도의 증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뜻은 웬만한 어줍지 않은 종목으로는 투자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실적들을 얘기를 드리면서 종목을 얘기 드리는 이유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흑자 터너로 한다를 하거나 또는 월등히 실적이 좋아지거나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이 기업들 외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과 모멘텀과 상승 탄력성이 쉽지 않다는 거 그 부분 봤을 땐 실적을 체크하시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 드리는 부분은 그렇죠? 무작정 실적 좋은 기업을 사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눌림목 강의를 오늘 하겠지만 이 눌림목의 자리에서 진입을 한다고 한다면 좀 더 빠른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같이 해야 되는 이유를 매번 강의에 앞서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들은 하반경익선이 든든하기 때문에 이 위에서 저점을 만들면서 우상형 추세를 만들어갑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 그리고 나서 기술적으로 바로 이런 자리들을 잘 잡아간다는 거죠. 결국 실적을 모르면 좋은 투자할 수 없고요. 내가 좀 더 기회비용,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면 기술적 분석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이 두 개 다 자라야 되는 양손잡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도 다시 한번 강의하기에 앞서서 좀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좋은 기업 2,300억의 상장 회사 중에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기업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또는 적자에다가 큰 폭으로 흑자 전환되는 기업도 많지 않습니다. 선별적인 접근 그리고 저는 올해 한 해 내내 또는 상반기까지라도 저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지 않은 이상 주가가 올라갈 수 없고요. 실적이 좋지 않은 이상 주가가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시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내려올 겁니다. 그런 투자를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 트레이더나 선수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실적이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시간에 투자를 하고요. 그러면 편하게 주식 투자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재밌게 주식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얘기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이 주가와 거래량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기술적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거래량을 통해서 그날 주가가 만들어지죠. 주가가 만들어진다는 건 그날 고가, 저가, 시가, 종가가 만들어지고요. 그걸 통해서 캔들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종가들의 며칠 동안 평균적인 합의 합산, 산소평균으로 나눴을 때의 가격을 바로 이동평균선이 지나가는 가격들인 거죠. 그러니까 21이평선이라고 얘기 드리면 21이평선 동안의 시점부터 20일 동안의 20일의 평균 가격이라는 겁니다. 20일 동안의 종가를 다 합산시켜서 20으로 나누면 바로 이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동평균선 제가 얘기 드릴 때 조금씩 조금씩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최근에 지금 주식의 종가 가격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종가가 높아진다는 건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거래량이 많아지는 건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이 뜻은 시장에서 다시 한 번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데 저희는 사실 주가를 함부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실적에 놓고 접근하셔야 마니 이거는 투자의 헌인데도 당연히 실적을 안 보고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반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만드는 것도 솔직히 주가와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있겠지만 사실은 실적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테크니클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을 통한 접근을 1차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그 종목 중에 안에서도 기술적 위치가 좋은 기업들을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또 강조드리겠는데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의 이 회사들의 주가의 어떤 궤적이라는 거죠. 이동평균선이라는 거.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주가를 산술 평균한 값이 바로 주가 이동평균선입니다. 만약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하향 추세하고 있다는 건 최근에 주식, 종가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 뜻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눌림목 자리를 고민을 할 텐데요. 단기평선이 이렇게 조정받는 거. 결국 지난번 12월 중순부터 계속적으로 하락 조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지수 따라서 개별기업들은 주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개별기업이라는 건 증시와 증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놀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실적이 좋은 기업들 얘기 드리는 건 지수가 빠지나 만큼 빠지거나 또는 지수가 올라갈 때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가거나 그래야만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는 실적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조정 구간 안에서 바로 이런 자리들이 눌림목이 되는 거죠. 다만 한 가지 힌트를 찾아보자면 바로 이 밑에 중기 2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212평선과 612평선을 이 위에서 단기 2평선이 이렇게 말아 올라갈 때 이런 자리들이 진짜 진정한 눌림목 자리고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정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그게 주가가 싸졌다고 평가하는 건 정말 1차원적인 방법인 거고요. 고점에 대한 비교할 필요는 물론 있습니다. 이 캔들과 2평이라는 것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주가의 평균적인 계산 값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들은 지수가 밀릴 때 차곡차곡 모아가시면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장에서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매번 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락장은 열심히 모아가는 장입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다만 전제 조건은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앞에 부사를 붙였죠. 월등히 좋은 기업들만 하나단 얘기를 드리면서 그런 기업들의 반등이 세게 나온다는 거예요. 한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KNW라는 기업이 있어요. 반도체 쪽에 특수값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자화회사 쪽에 2차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공장이 있고요. 해당 회사를 인수를 했고 매출로 연결이 되면서 실적이 이미 작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2021년에 뛰어넘는 기업인 거죠. 그런 기업들은 이전 저점보다 높은 곳에 저점을 만들면서 반등이 나왔고요. 최근 지수가 세게 올라오기도 했지만 KNW는 이미 정고점을 넘어서 이번 주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 최근 한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런 거를 매일매일 6거래를 올라갈 수 있는 캔들을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편하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실적에 대한 기반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이동평균선을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눌림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져왔다는 거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바로 이 최근 20일 동안 주가의 가격이 여기에 있는 거죠. 바로 그렇죠. 여기에 지금 그어져 있는 겁니다. 이 종가들의 합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종가가 계속 높아지니까 2평선이 지금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보이시죠?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루다라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캔들이 이 21평선 지지를 받고 있죠. 캔들과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바로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주에도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저점을 차곡차곡 높여가면서 결국에는 우상형 추세를 만든다. 그런 종목들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리는 것처럼 돌파와 추세 전환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전 강의, 지난주 강의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잘 못 찾겠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전에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추가하셔서 노란 채널을 추가하시던 노란 톡에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추세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가격도 있던 매물대가 되기도 하고요. 이걸 돌파했다는 건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보시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간별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솔직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5일 입평선 또는 10일 입평선, 20일 입평선까지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단기 입평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60일 입평선과 120일 입평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기 입평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10일, 그리고 5일, 그리고 20일 여기까지를 저는 단기 입평선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60일 입평선, 120일 입평선을 저는 중기 입평선이라고 볼 거고요. 그리고 1년 입평선 이상을 장기 입평선이라고 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5일, 10일, 20일은 한 달 이내의 입평선의 가격들인 거죠. 단기적인 추세를 보기에 매우 매우 좋은 가격대고요. 60일, 그리고 120일 평선 같은 경우에는 60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달 영업일을 20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말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60일 입평선은 3달 정도가 되고요. 3달 단위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걸 의미하나요? 바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급선이 되겠고요. 좀 긴, 롱텀의 매수세 자권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수급선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기적인 추세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1일 입평선을 깨면 생명선이니 황금선이니 심리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요즘 주식시장이 제가 어렵다고 얘기 드리는 게 주가라는 게 이 21일 입평선을 이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1일 입평선은 생명선이야 이거 황금선이야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이야 그러면 계속 손절할 겁니다. 그러면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가 날 겁니다. 그런 투자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 21일 입평선 이탈을 했다가 휘소가 나오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들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의 바이러스 실적주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일시적인 이탈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한 주 정도의 시세를 보면서 빠르게 22일 입평선을 다시 올라타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여나 21일 입평선이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60일 입평선 지지받거나 120일 입평선 지지를 받으면 이때가 바로 추가 매수고 평단 매출은 잘이죠. 저는 최근에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 얘기 드려보면 결국 전고점 지난번 12월 하락장이 오기 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 하락장에서 추멸했으면 지금 이 중심가까지 왔을 거고요. 선을 좀 구워볼게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게 지금 하락의 진폭의 크기라고 한다면 평균 값은 여기 중간에 위치했겠죠. 그런데 대부분 실적이 조금 기업들은 이미 장기 입평선까지 올라왔거나 또는 장기 입평선이라고 한다면 이미 전고점입니다. 그리고 장기 입평선을 뚫고 52일 신고가를 경신하거나 이런 기업들은 결국 실적주들이 있고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 얘기 드렸던 것 중에 사례 종목도 너무 많이 가고 있지만 휴메딕스 이런 기업들 보면 단기 입평선 안 끼고 계속적으로 추세를 우상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매번 매번 강조드리는 이유 그리고 테크니컬적으로 잡고 팔고 이 매수 매도는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 이동평균선 캔들 거래랑 이 세 개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단기 입평선과 중기 입평선 그리고 장기 입평선 그 세 개를 어느 어느 기간으로 나눌지에 대한 부분들 개념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20일 이내는 단기 그리고 120일 이내는 중기 그리고 1년 이상은 장기 그렇게 봐주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배열이라는 개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이제 단기 입평선이고요. 중기 입평선 그리고 장기 입평선입니다. 근데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주식세학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신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배열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숙지하시니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입평선을 뭐 좀 사례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정배열에 대해서 제가 그리는 이미지보다는 사례를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주가 생애 주기 이론 강의를 했었습니다. 역배열에서 그렇죠? 이격을 좁히면서 입평선 수렴을 했죠. 그리고 제일 위로 올라간 게 단기 입평선 그리고 중기 입평선 그리고 장기 입평선 바로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보시면 정배열 종목들은 이따 눌리목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노란 선 여기 약간 주황색 선이 61평선이에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61평선을 61평선 지지받을 때마다 슈팅이 나오죠. 이 기업은 M게임이라는 기업인데요. 그리고 이 정배열이라는 건 상세의 흠이 강하다. 쉽게 주가가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걸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배열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실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배열 개념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이런 이미지가 되겠죠. 캔들이 단기 입평선을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또 무너져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21평선 무너진다고 해서 팔면 무조건 손실입니다. 실적이 좋은 게 없든 파는 게 아니라 모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고 결국 61평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자주자주 연출하는데 결국 실적 실적 중심을 하셔야 된다. 얘기 드리겠고 그만큼 정배열이라는 건 상승의 힘이 매우 강하다라는 겁니다. 상승의 힘이. 그래서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의 개념도 있습니다. 바로 역배열이고요. 역배열 같은 경우는 장기간 하락세를 의미합니다. 반대가 되겠죠. 장기 입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요. 중기 입평선이 중간에 있고요. 단기 입평선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주가생의 지기 이론대로 토한다면 단기 입평선이 중기 입평선을 돌파할 때 이때부터 관심 있게 가져야 되죠. 제가 소각주 시즌2 초창기 강의인데요. 20일 입평선을 캔들이 돌파할 때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강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노란 채널과 또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또 강의 찾아보실 수 있게 쉽게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채널 추가와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계속적으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역별을 정별까지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많이 걸립니다. 단기 입평선이 중기 입평선 올라갈 때까지 힘들고요. 중기 입평선을 돌파하는 권한이 또 장기 입평선이라는 큰 벽이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이걸 뚫을 수 있는 힘은 결국 재료가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수급이 붙으면서 강력하게 돌파한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지수가 점점점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이 역별의 이격을 좁히면서 입평선 수령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증시가 눌릴 때 똑같이 눌리거나 또는 증시가 눌릴 때 실적이 부과되면서 2차 상승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실적주 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수록 하겠습니다. 역별 같은 경우는 우선은 장기간 하락 추세다 보니까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는 오래 걸릴 수 있다. 다만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인데 역별 상태였고 캔들이 입평선을 돌파한다. 그때부터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는 개념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테크니컬 개념을 같이 접목시켜야만이 현 시장에서는 유연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출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역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고점을 돌파 잘 못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호재가 많기 때문에 재료를 위해서 들어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빠르게 급등하는 사례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빨리 올라가는 조정도 크다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만하게 우상향 추세하면서 조정도 받으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업들을 선호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좀 중기적으로 끌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골든 크로스와 좀 그리고 데드 크로스 개념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기 평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장기 평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평선이 중장기 이 평선을 위로 돌파할 때 이걸 바로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이따 좀 얘기들 눌림목이라는 개념도 분명 섞어서 설명드릴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 평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할 때 하는 모습 이게 바로 골든 크로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이 부분이죠. 제가 이제 21이 평선과 61이 평선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자리들이 강하게 장대 양봉을 연출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공부하셨다고 한다면 골든 크로스 개념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리뷰를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거에 대한 주요 키워드를 얘기를 드려보자면 골든 크로스는 강세다 그리고 매수 국면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지지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파했다 시세 분실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여기 62평 지지 받고 또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를 좀 가져와 봤고요. 말 그대로 다음 거는 데드 크로스입니다. 어감 자체도 좋지 않죠. 데드라는 뜻이 좋은 뜻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념에서 설명드려보자면 단기 반대로입니다. 단기 평선이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면서 장기 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겁니다. 밑으로 하향 돌파할 때 제가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좋지 않은 파란색으로 체줄을 볼드 처리를 좀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이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의미는 약세이거나 또 하락 진임 또는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든 크로스라는 건 이 위로 계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21평선이고 이걸 이제 61평선에 설명을 드려보자면 한번 하향 돌파하고 재차 돌파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다라는 거 하지만 오늘 제가 얘기 드릴 눌림목은 실적이 좋은 기업의 전제 조건 하나에서는 바로 단기 평선이 중기 평선을 지지받으면서 정배열을 계속 만들어간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정배열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오늘 눌림목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되기 때문에 꼭 공부하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별과 역별 개념 반드시 아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 단기는 20일 이내에 2평선을 얘기하고요. 20일 이상 120일 이내를 중기 평선 그리고 1년 2평선을 장기 평선으로 제 개인적으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개점까지 오늘 아시면 매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숙지 차원에서 그동안의 강의를 재차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꼭 오늘 이 개념은 반드시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부 강의는 여기까지 좀 하겠고요. 곧 이어서 2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 강의는 2부 강의는 1부 강의는 Gleich 2부 강의는 2부 강의는 2부에서 네, 2부 강의는 hic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많이 드릴 겁니다. 결국 경험치 제가 또 자주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익을 내는 경험치를 많이 많이 차곡차곡 쌓아야 됩니다. 결국 어떤 음식을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수익을 낸 경험치가 있는 사람 그 패턴을 똑같이 짜서 똑같은 경험치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복제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제어 저의 뷰, 시원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널 바로 추가될 거고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국제 유가, 그리고 환율, 그리고 뉴욕 증시들 흐름들을 분석하면서 연관지어서 우리나라 증시 흐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거나 관련 업종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급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주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신대가 때 매번 얘기 드리는 게 있죠.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걸 알지 않으려고 할 때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많이 많이 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는 여건과 환경 만들일 테니까요. 노란톡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진짜 찐 핵심이죠. 눌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눌림목이라는 건 사실 주가가 올라가다 이런 조롱정을 받는 자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가라는 게 한없이 끝없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유형의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수의 기업이고요. 좀 다른 결이 다른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어떻게 올라가느냐. 건강한 조정들을 받고 올라가고 있죠. 이 건강한 조정 자리에서 잘 사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테크니컬 분석에 대한 필요하다. 공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겠고요. 결국 이런 자리, 캔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캔들이 내려왔을 때 그냥 무작정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단기 2평선이 증시 따라서 하락하고 있다가 바로 이 중장기 2평선, 61 2평선, 126 2평선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자리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매수할 타이밍인 거죠. 항상 얘기 드리는 플러스 알파가 있죠. 결국엔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요. 단기 2평선이 밑으로 깨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데드크로스가 나옵니다. 데드크로스. 좋지 않죠. 그런데 물론 주가라는 게 사실 모든 이런 패턴을 만드진 않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갭 정도 부분은 고민을 하시면서 바로 이런 자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매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끝없이 주가가 올라갔는데 5일 2평선에 지지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11일 평선, 21일 평선을 지지받으면서 바로 이런 자리들을 1차 매수자리, 2차 매수자리 열심히 모아가고 평단을 잘 낮춰서 지수가 반등할 때 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지수 이상만큼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인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 모아가고 잘 평단을 낮춰서 시세가 나올 때 잘 차익 실현하면 됩니다. 주식이라는 건 사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아주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주식 투자라는 건 쉽지가 않죠. 주식 시장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하락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시 분위기는 어느 정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FMC에서도 1월 31일, 2월 1일 양일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빅스텝보다는 베이비스텝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매파적인 위원들도 좀 스탠스가 완화되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대응할 때라는 얘기를 제가 노란톨에 자주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손 놓을 때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시장을 대응할 때인데 어떤 종목들이 한해서냐 실적이 안 좋고 역성장하고 적적이 없든 당연히 배제시키고요. 빠르게 좋은 기업들로 교체를 하거나 신규 편입을 하셔야 된다 얘기를 드리겠고 결국 지금 증시 자체가 저점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모양새 이런 모양새랑 결국 눌림목 눌림목 모습을 연출해주는 기업들 위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서 내 계좌에 좋은 종목들을 포트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조금 나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장보다는 좋은 시장 지수를 상여하는 좋은 계좌 수익률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눌림목 개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심플했죠. 오히려 그 전에 드렸던 기본적인 개념 매우면 중요했는데 지금부터는 실전 사례들을 보면서 설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좀 사례 가져와서 설명드렸던 기업이 바로 엠게임이었죠. 그렇죠? 근데 저는 게임 섹터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은 실적이 좋다라는 건 제 얘기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에 의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휘청거립니다. 신적을 출시를 했는데 반응이 좋고 베타 테스트 참여자가 많고 동접자가 엄청나다고 한다면 주가는 강하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신작에 대한 기대감만큼 안 나온다. 신작에 대한 퍼포먼스가 기대만큼 안 좋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급락을 하는 거죠. 사실 게임 기업이기 때문에 게임에 의해서 주가가 자지우지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적이 꾸준히 좋은 기업들 그리고 게임이 스테디하게 꾸준히 잘 과금이 되고 결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엠게임이었고요. 사실. 그리고 그 전에 봤던 회사들은 W게임즈나 네오위즈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캐주얼 게임들이 많습니다. 막고라든지 고스토 이런 캐주얼 기업들은 사실 비탄력적인 거죠. 누구나 수요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리오프닝이 사람들이 밖에 생활을 많이 하면서 바깥 활동을 많이 하면서 좀 줄어들 수 우려는 있겠지만 네오위즈라는 기업은 사실 뭐 엮이는 게 많잖아요. 메타버스, NFT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지만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엠게임과 엡토지 소프트 라고 얘기를 드렸고 한번 실적으로 검증을 해볼게요. 우선은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을 더해보자면 약 103억에다 160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3분기에 준하는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약 225억 정도가 작년 예상 컨센서스가 좀 기대되는 바이고요. 2021년에는 영업이익이 184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안 보이실 텐데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184가 225가 되는 겁니다.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죠. 이 기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고 있었고 단기 평선이 돌파를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요. 파란색은 21위평선입니다. 그리고 노란선은 12위평선, 주황색은 61위평선인데요. 21위평선이 처음으로 61위평선 돌파를 했다 실패했습니다. 다시 테스트를 했고요. 돌파를 하면서 12위평선까지 한 번에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나요? 장기 평선까지 한 번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여기까지가 제가 얘기 드리는 상승형 삼각수련 패턴에서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을 마무리한 국면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저항자리인데요. 이 자리, 그 이상의 주가를 올리는 자리는 뭘까요? 실적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저희 신대가 강의 중에 1차적 반등은 기술적이다. 2차적 반등은 실적이다. 얘기 드렸는데 정확하게 실적이 끌어올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가는 다시 한 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오늘 주가를 보시면 8,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자료 만들 때만 해도 7,900원이었는데 결국 이 자리들 중요한 자리를 지지받으면서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하향 추세를 만들 때 겁먹을 자리가 아니고요. 6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매수 자리, 눌림목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평선 흐름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실적에 기반한 투자, 눌림목 자리를 잘 산다면 조금 더 수익률을 높여나가고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추세가 사실 전반적으로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았을 겁니다. 증시 자체도 호락호락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장기 이평선까지 다 뚫어버리고 올라온 거죠. 물론 120봉 차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도 매직봉을 여러 번 연출을 시키면서 주가는 나 계속 올라갈 거예요 라고 힌트를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거래량 매직봉 주가, 캔들, 패턴 그리고 이평선, 기술적 분석은 이게 다입니다. 너무 많이 아실 필요도 없고요. 제가 얘기 드리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만 정확히 아셔도 충분히 기술적 분석에 대한 8할 이상은 공부하신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사례기업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태경비케이라는 기업인데요. 최근 주가가 굉장히 좀 시세가 분출됐었어요. 보시면 굉장히 좀 빡서건이었고요. 좀 행보를 많이 했었고 지금 차트 화면도 120봉 차트입니다.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선은 시세 분출했다가 조정받다가 조정받다가 이 자리가 좀 핵심적인 자리가 되겠죠. 그렇죠? 이때 거래량도 크게 실렸습니다. 보시면 실적 성장주는 뭐라고 그랬죠? 영망치원 캔들 윗고리 다 잡아먹었죠. 다 잡아먹었는데 여기서 또 지지를 눌림목 자리에 지지를 받아서 또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눌림목을 어디서 만들고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 120봉 차트에서 1년 2평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 다시 모아가신다고 한다면 물론 그 위에 구름대가 있어서 저항은 강력하겠지만 동사의 실적은 월등히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는 들어 올려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보면 아실 겁니다. 2021년 실적은 196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2년 예상 컨셉서스는 364억입니다. 주가가 영업이익이 160억 정도가 높아지는 거죠. 굉장한 거죠. 이때 거의 70% 이상 실적 성장을 하는 기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눌림목 자리들은 과감하게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용비케이라는 기업은 사실 단기간에 시세를 분칠했기 때문에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라는 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라는 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끝없이 올라가지도 끝없이 하락하지도 않습니다. 관성이라는 게 있고요. 다만 좋은 자리에 찾는 거 좋은 자리에 들어가고 좋은 자리에 파는 거 기술적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로 테마로 단기 트랭을 하시더라도 실적이 좋은 기업 하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기유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하관이 튼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다치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좋은 기업들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거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다시 한 번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 기술적 위치가 좋고 실적이 월등히 뛰어난 기업들 공부하실 수 있는 채널과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갔다 되시면요. 채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 바로 편하게 되시겠고요. 거기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증시에 대한 분석들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서 나갈 수 있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코다 참여 링크 드리도록 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순환매가 요즘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이번 주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했고 시세가 많이 나왔던 리오프닝 주들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특히 항공이라든지 호텔, 여행주 이런 것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상대적으로 덜 갔던 의료기기들이 많이 갔고요. 그리고 미용기기들이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리고 방산 섹터, 그리고 태조 이방원 그동안 작년 3분기부터 시세가 엄청나게 났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 태조 이방원 섹터도 다시 한 번 주가가 들어 올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환맵 엇박자 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노란톡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제가 드리는 브리핑 자료들과 시험관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사례를 들면서 눌림목 포인트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죠? 21이평선이 캔들을 돌파하는데 이때 캔들을 돌파하고 다음날 강력한 매직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몸통은 작고 윗고리가 긴 영망치원 캔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1차적으로 사실 이 자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요. 다만 이 보시면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그렇죠?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거죠. 조정 받으면서 어디를 지지를 받았나요? 좀 안 보이실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1이평선이고요. 이게 62이평선이고요. 이게 이제 121평선입니다. 약간 역별과 정별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죠. 근데 21이평선에 캔들을 지지받고 121평선에 캔들을 지지를 받았고 시세가 나왔고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 61이 2평선이 121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거죠. 어떻게 보면 단기 2평선이라는 개념의 중장기 2평선 돌파할 때를 제가 골든크로스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121이평선보다 낮은 개념인 61이평선이 120을 돌파한다? 이 또한 골든크로스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매우 매우 중요했던 자리가 되는 게 정별에서 121이평선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61이평선과 120이평선 사이에서는 골든크로스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1년 2평선, 장기 2평선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가요? 또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에는 61이평선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반등이 세게 나왔고 또 주가는 조정받으면서 21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그대로 슈팅하는 모습이죠. 일진정기라는 기업이고요. 이 전선 자체가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다 보니까 풍력 쪽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통신 케이블이 들어가고요. 고압선에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1년 실적은 204억 원입니다. 그런데 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와 3분기만 더해더라도 183억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2분기를 더한다고 한다면 220억 정도. 그러니까 결국 2022년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이 2021년 실적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4분기가 80억 나온다? 그러면 2021년 대비해서 2021년 실적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분출했다가 가격 조정받고 기간 조정받고 재차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눌림목자리가 되는 거죠. 눌림목자리인데 이평선이 수렴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정벼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 강력한 저항선인 구름대도 뚫고 있고요. 조정도 나오겠죠? 조정도 나오다가 또 올라갈 겁니다. 뭐에 기반해서요?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목자리들 보시면 공통점도 하나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강의 제목 중에 눌림목 플러스 거래량이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미 거래량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눌림목에 좀 더 집중해서 오리엔트시켜서 강의를 하자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눌림목과 이평선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눌림목 자리들에 보시면 거래량이 강력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 거래량이라는 건 주가가 높아진다는 거고 비례관계라고 얘기해 드렸고 결국 거래량이 실릴 때마다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인 거죠. 그래서 오늘 눌림목 개념은 사실 단기평선이 중장기평선을 이렇게 완만하게 말아올릴 때가 하지만 이 밑에 한 번은 더 보세요. 밑에 한 번에 거래량이 실리는지 안 실렸는지 거래량까지 플러스 알파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찐 눌림목이고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해서 이게 그냥 눌림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기본적인 이 눌림목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하시고요. 다시 한 번 머릿속에 제대로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평선이 중장기평선을 이렇게 올리고 이런 케이스도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일시적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 안에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어디서든 거래량이 크게 한 번 나와야 된다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플러스 거래량이라는 건 완벽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기업들 설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섹터도 좀 강한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보시면 나노신소재라는 기업입니다. 2020년에 영업이익이 15억이었고요. 2021년에 57억입니다. 이게 실적이 너무 작은 회사 아닌가요? 전문가님?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얘기했죠. 절대적인 실적의 규모가 주가를 올리는 요인이 아니라고요. 이 실적이 얼만큼 성장하는지 보세요. 곱하기 3배 해봐야 45억인데 거의 4배 가까운 실적 성장을 한 거예요. 동사는. 그렇죠. 왜냐하면 4배라고 하면 60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도 전년동기 대비해서 400% 가까운 성장을 했는데 2022년 예산 컨셉터 나온다고 하면 얼마일까요? 또 거의 300% 가까운 실적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연평균 300% 성장하는 기업이 2,300여 개 회사 중에 몇 개나 되는지 찾아보세요. 과연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연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누신 소재 사실 주가가 10만 원까지 올라갔다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빌리티 섹터가 안 좋으니까 그냥 조정받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증시 때문에 주가가 허락하는 건. 하지만 이런 타이밍들을 잘 봐서 눌리목 자리에서 고점에 들어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평단을 낮추고요. 평단을 낮추면 여기 자리에 오면 또 평단 추가한 것만큼 덜어내면 돼요. 부담 없잖아요. 또 현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주가 올라간다 수익 실현하고요. 또 내려와요. 눌리목 자리에서 또 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약간 거래량이 실리기 했고요. 여기서 바로 지지를 받은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1년 2평선입니다. 1년 2평선을 굉장히 오래 기간 동안 가격 조정을 받았고요. 완만하게 말아 올리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눌리목 자리 명확하게 보여줬죠. 그렇죠. 거래량도 살짝 있었습니다. 더 강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주가는 또 여기서 눌리목 받고 계속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저점을 높이면서. 어떻게 보면 눌리목 자리들이 저점을 계속 높여간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들 보시면 거래량이 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 만들어간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이라는 거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실적이 있으면 그냥 믿고 뻗치기를 해도 됩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죠.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이런 기업들. 오늘도 좀 주가가 나누신 소식이 강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4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시고 컨센 실적을 훼손하지 않으면 이런 기업들은 다시 한 번 정구점을 넘기면서 52주 신고가 또는 역사적 신고가 경신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꼭 열심히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 미포조선은 제가 좀 오래된 자료인데요. 정확한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릴게요. 보시면 정확하게 지금 단기평선들이 장기평선 조정받을 때마다 1년 2평선 지지받을 때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사실 실적 자체가 완벽하게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저점 높이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보시면 아마 지금 4분기 실적 3분기 실적도 컨센트는 좀 하유할 것 같은데 결국 실적들이 좀 미비했기 때문에 주가가 세게 올라가지 못했다는 부분들인 거죠. 다시 한 번 이 회사가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가려고 한다면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라는 부분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4번째 강의는 이제 이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과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플러스 알파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잡는 게 결국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많이 많이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종목들만 선별해서 드릴 테니까 많이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채널 추가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셔서 확인 버튼만 누르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화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저는 좀 편안하고 재미있는 주지 투자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많이 커졌고요. 2월부터는 중소형주의 언행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꼭 그런 기업들 위주로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낮은 가격에 잘 사셔서 좋은 투자 수익들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